잘 선택하신 겁니다. 선진 백화점 전속 모델 송희연 씨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제 조건은 바로 이행 가능하죠? 네, 계약금은 현 소속사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바로 처리될 겁니다. 하하, 드디어 나석철은 잘리는 건가? 새로운 소속사를 찾으실 때까지 저희 측에서 송희연 씨 매니지먼트 위탁 업무를 봐 드릴 겁니다. 제 마지막 조건도 지금 이행해 주세요. 한옥란 씨 매니저직에서 해고입니다. 계속 계세요. 이렇게 밥은 먹어서 좋게 되는 음식이 많이 드셔요.